저기요! 강남역? 강남역? 강남역 가세요 두 분 다! 무적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? 최혜준? 저 사람은 이제 이준 씨 지인이 아니에요 네? 우린 모두의 귀인이시죠 신문하고는 어떻게 하는 사이야? 아무래도 준이는 제가 담당했던 친구라 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인 거야? 좋잖아 손 많이 가서 내 손 떼 먹고 내 냄새 배는 거 이게 물렁이고 이게 말랑 야! 손부장님은 좀 단단한 재질이고 답답해? 단단 좀 도와줘 뭐? 너가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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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